아시는 일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. 어제 4월 5일은 식목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내일 4월 7일은 여러분 아시는지요? 보건의 날입니다. 제가 그 금년 초에 가요무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금년에 실천하고 싶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건강과 효도입니다. 여러분 내일 보건의 날이라고 해서 내일 하루만 건강하셔서 되겠습니까?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가요무대도 덩달아 건강해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저는 중요한 것입니다. 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.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홀로 이 계열에 주저앉아서 바르탐 불폭이가 돋았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나요? 하시고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하иб 하루보다更은 가요무대도 해바람에 나와주셔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원하시믄 아직 잊지 말로는 부탁인지요 나도 아직까지는 안 원하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함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안 원하시믄 아직 잊지 말로는 부탁인지요 날마다 강하 작성 아 그러니까